지금부터 2022 안전골든벨 경산북도 어린이 퀴즈쇼 의성예선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문제풀이에 앞서서 안전골든벨 주관사죠. 우리 경북일보 한국선 사장님이 여러 친구들을 위한 인사말 응원의 메시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보시죠.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이야기도 나누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전골든벨에 참가한 어린이 여러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연말 왕중왕전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관사인 경북일보 한국선 사장님의 여러분을 위한 응원 메시지 이렇게 담아 보내주셨습니다. 잘 봤습니다. 이제 문제풀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전체 전문출제위원회에서 1900여 개의 예상 문제를 뽑아서 공식 홈페이지에 올려놨었습니다. 아마 그걸 보고 다들 공부를 하셨을 테고. 그리고 50문항의 문제풀이가 쭉 진행이 되는데 얼추다 예선 전에는 50문항 안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혹여나 50문제를 풀 때까지 다 정리가 안 되면 주관식 심화 문제를 통해서 최후의 1인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화된 난이도는 추가 문제는 주관식으로 제출이 될 거고요. 오늘은 금은동상 포함해서 중결승 진출자 7명, 총 11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50문제 풀기 전에 또 탈락자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패자부활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평균 한 12문제 정도 풀고 나면 저희가 패자부활전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패자부활전은 한 번, 한 번의 기회를 드립니다. 다 그냥 한 번씩 통과돼서 한 번은 더 풀 수 있게끔 중요한 것은 누가 금은동이다, 중결승 진출이냐는 아름다운 의미는 있겠지만 저희가 안전골든벨을 준비한 제일 큰 이유는 이렇게 함께 공부함으로써 문제를 풀면서 안전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알아보자는 취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사전에 계속 안내를 해드렸습니다만 부정행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서 만날 수 없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감독관 분들이 화면으로 비춰지는 여러분들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정답판을 들어달라 할 때 정답판을 들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정답을 발표하고 그 어떤 설명이 이어지더라도 마지막에 제가 정답판을 내려주세요 할 때까지는 끝까지 들고 계셔야 됩니다. 충분히 연습을 했으니까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현재 화면을 알아보는 이 앵글의 범위를 과도하게 시선이 벗어난다든지 몸이 화면에서 과하게 사라졌다가 다시 들어온다든지 이런 동작들은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주고 반복되면 또 이 역시 실격 처리가 되니까 꼭 잊지 마시고 화면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답판을 들 때는 여러분 얼굴은 안 나와도 돼요. 화면에 정답판이 제대로 보여질 수 있게 정답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설명드렸으면 앞서 우리가 또 연습도 했으니까 충분히 잘하리라 생각하고 문제풀이 앞서서 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공정한 참가를 하겠다 그런 마음을 함께하는 선서니까 제가 선서하면 화면을 보고 다같이 오른손을 들고 선서 이렇게 동참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같이 선서! 나는 2022 안종 골든벨 경상북도 어린이 퀴즈쇼 의성 예선 참가자로서 공정하고 정직하게 선의의 경쟁을 펼칠 것을 선서합니다. 바로! 이제 선서까지 했으니까 잘하셔야 됩니다. 문제 잘 풀고 첫 번째 문제는 그리 어렵지 않으니까 다 맞히지 싶은데 혹시나 초반에 떨어지더라도 너무 아쉬워 마세요. 또 폐잡을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모티콘 쓰지 마세요. 이모티콘 쓰지 말고 정답판에는 확실하게 정답. 주관식은 숫자만 적으면 됩니다. 객관식은 숫자만 적으세요. 객관식은 숫자만 그 위에 글자 안 적어도 돼요. 주관식은 명확하게 그 단어를 또는 설명을 쓰는데 표준 국어법에 맞게끔 써주셔야 됩니다. 이 역시 감독관님들이 확인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탈자 안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객관식은 숫자만 쓴다. 이해했으면 고개 끄덕끄덕. 객관식은 1, 2, 3이든 1, 2, 3, 4든 숫자만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관식은 표준 국어법에 맞춰서 오탈자 확인하고 명확하게 본다. 이해했으면 끄덕끄덕. 오케이 알겠습니다. 가음초 4학년 이정관 학생 제대로 연결됐습니까? 지금 계속 선생님께서 화면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라서 통신 상태. 이정관 학생 확인만 되면 바로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가음초 이정관. 선생님 이정관 학생 준비됐으면 그쪽에서 오케이 사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관 학생이 가음초 쪽에 통신 연결 상태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설명을 제대로 들었나 모르겠어요. 걱정이 됩니다만 최대한 맞춰 잘 해주길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2022 안전골든벨 경상북도 어린이 퀴즈쇼 의성 예선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실험실 사고의 주요 유형 네 가지가 아닌 것은 1번 염좌, 2번 화재, 3번 폭발, 4번 화상. 객관식입니다. 숫자만 칠판에 적어놓고 기다리세요. 지금 들면 안 돼요. 다 적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으라 그러면 드세요. 급하게 들면 안 돼요.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쭉 답을 보고 설명을 하고 할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정답판을 내리려 할 때까지 계속 들고 계셔야 됩니다. 1번도 많고 3번, 4번을 선택한 학생도 있고요. 4번이 의외로 4번이 화상. 정답은 1번입니다. 염좌가 정답입니다. 잠깐만 그대로 들고 계세요. 38번, 21번 답이 아니더라도 들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해 드렸죠. 정답이 아니었더라도 제가 아니라 감독관님들이 하나하나 확인할 때까지 여러분이 들고 계셔야 됩니다. 끝까지.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정답판 내려주세요. 이제 이해됐죠? 5답을 쓴 친구들 잘 들으세요. 정답은 뭡니다 했는데 내가 쓴 답이 아닌 거야. 그때도 끝까지 들고 계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제가 정답판을 내려달라 할 때까지는 끝까지 들고 계셔야 됩니다. 네, 21번은 중간에 지워가지고 탈락이 된 거고요. 나머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3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밀집, 2번 밀폐, 3번 밀접, 4번 밀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3밀에 해당되지 않는 거.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발생되고 나서 많이 들어본 표현입니다. 5초 드리겠습니다. 객관식 숫자만 적는 거예요.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확인하겠습니다. 오답이더라도 정답판을 끝까지 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정관 학생 버퍼링 상태입니까? 아니면 안 들고 있는 겁니까? 감도껀려 확인 좀 해주시고요. 가음초 25번. 11번. 왜 안 들고 있어요? 보여줘야 돼요. 정답판을 들고 있으면서 자꾸 움직이면 안 돼요. 잘 보이게 판에 숫자가 잘 들고 있어야 됩니다. 4번과 2번으로 나눠져. 1번도 섞여 있네요. 3밀에 해당되지 않는 것. 정답은 4번입니다. 정답판 내리면 안 됩니다. 내리면 안 됩니다. 24번. 24번. 정답판 내리면 안 돼요.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렇게 내리면 지금 24번이면은 가음초 현승 어린이. 현승이는 4번을 맞췄잖아요. 그런데 정답판을 내렸기 때문에 탈락이 되는 거야. 이분 한 번은 봐줄게요. 내리면 안 돼요. 분명히 연습을 했는데 이런 실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정답은 4번. 밀고는 누군가를 고자질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코로나19와 관련된 3밀이 아니었습니다. 4번 답이었습니다. 정답판 내려주십시오.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자기도 모르게 내려버린다고 끝까지 들고 있어야 됩니다. 감독가님들이 확인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안전 골든벨 의성 예선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1번 구조대원에게 신고하기. 2번 주변에 해파리가 있는지 확인한다. 3번 물의 온도를 확인한다. 4번 맨몸으로 들어가서 구조를 한다. 이 중에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행동을 고르십시오.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십시오. 끝까지 들고 있어야 됩니다. 정답판 끝까지 들고 있어야 됩니다. 1번도 보이고 2번도 보이고 3번을 적은 학생도 있네요. 정답판 계속 들고 계셔야 됩니다.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구조대원에게 신고를 하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24번 또 내리지 또 내리지 지금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24번 탈락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아까 한번 봐드렸어요. 24번 패자부활진에 도전을 해주시고 어떠한 내용을 제가 이야기하더라도 정답판을 내리라 할 때까지는 끝까지 들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안타깝게 계속 말씀드리는데 꼭 실수하는 학생들이 실수를 해요. 패자부활진에 다시 도전을 해주시고 함께 보면서 공부하시기 바라요. 정답은 1번 맞습니다. 정답판 내려주십시오.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문제의 풀이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실컷 맞춰놓고도 내리는 바람에 실격 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감독관님들이 완전히 확인할 때까지는 무조건 들고 있어야 됩니다. 안전 골든벨 네 번째 문제 나갑니다. 어린인을 대상으로 납치, 유괴 등 범죄 행위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학교 앞이나 인적이 드문 장소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형태 이걸 잘 기억하세요. 폐쇄회로 텔레비전 형태의 단속 장비를 무엇이라고 할까? 1번 망원경 2번 거울 3번 CCTV 4번 반사경 역시 객관식입니다. 정답판 들기 전에 지금 쓰고 있겠죠? 들고 나서 제가 답을 얘기하더라도 내리면 안 돼요. 여기까지 들고 있어야 돼요.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폐쇄회로 텔레비전 형태의 이 단속 장비는 무엇일까? 지금 남아있는 친구들 얼추 3번으로 가고 있는 29번 학생 화면에 잘 보이게 보듭한 위치 조정 얼추 3번으로 보이네 30번도 숫자가 잘 안 보여요. 옳지. 자기 얼굴은 안 나와도 돼요. 숫자가 보여야 됩니다. 41번 학생은 숫자를 거꾸로 적었나요? 화면이 바로 적으세요. 거꾸로 적지 말고 앞으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대로 들고 계세요. 내리면 안 돼요. 내리면 안 돼요. 32번 보드판을 앞으로 조금 쭉 내밀어 보세요. 카메라 쪽으로 기면서 앞으로 쭉 자기 얼굴 안 나와도 돼. 보드판에 숫자가 명확하게 보이게끔 답 좀 크게 적어주라.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안 보인다. 32번 잘했어요. 3번으로 얼추 다 정리가 됩니다. 정답은 내려주십시오. CCTV가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화질이나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요즘은 워낙 화질이 좋아서 어지간한 장면들은 다 잡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한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수시로 촬영을 하면서 뭔가 좀 위험한 상황으로 센서가 감지가 되면 종합통제소죠. 거기에 벨이 울린대요. 그러면 그걸 확인하고 거기를 더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 그런 시스템까지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안중골든벨 다섯 번째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길을 잃었을 때 대처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경찰서를 찾아간다. 2번 휴대폰을 이용한다. 3번 그 자리에서 이동하지 않고 기다린다. 4번 계속 직진해서 걸어간다. 이 중에 길을 잃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는 거예요.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생각보다 아이고야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답이 조금 나눠지고 있네. 보자 4번이 얼추 많이 올라왔고 지율학생 3번을 선택했고요. 과연 뭘까요? 답이 공개돼도 정답판은 들고 있어야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그렇죠? 오우 33번 치우면 안 돼. 계속 들고 있어야 돼요. 오답이더라도 3번은 아닙니다. 이동하지 않고 기다리는 게 그나마 안전한 방법이라고 그래요. 아무 생각 없이 계속 걸어가면 더 차기 힘들어져요. 아시겠죠? 정답판 내려주십시오. 네 몇 번씩 반복되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이미 탈락한 친구들도 정답판은 들지 않지만 속으로 계속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아 이때 들어야지. 계속 들고 있어야지. 아직 내리면 안 돼. 내리면 안 돼. 아 이제 내리는구나. 이렇게 연습해둬야 돼요. 왜냐하면 패자발전 문제는 너무 쉽기 때문에 어차피 전부 대부분 학생들이 다시 도전을 하게 됩니다. 이때 또 앞서 실수처럼 또 반복해가지고 떨어지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계속 머릿속으로 문제 풀면서 연습을 하고 있어요. 안전 골든벨 의성리에선 여섯 번째 문제 나갑니다. 전선이 낡아서 플러스 선과 마이너스 선이 맞닿은 상태로 스파크와 동시에 고열이 발생하는 현상을 뭐라고 할까요? 1번 용량 초과 2번 과부하 3번 누전 4번 합선 보기가 조금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다 배웠던 거였 거예요. 전선이 낡아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 선이 맞닿는 거야. 맞닿아가지고 열이 많이 나거나 스파크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거예요. 문제 풀이의 답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끝까지 들고 있어야 됩니다. 역시 우려했던 대로 1번은 나오지 않는데 2, 3, 4번이 중간중간 분포되어 있습니다. 2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 30분 친구는 2번, 3번 고민하다가 3번을 선택한 것 같고 정답은 4번 합선입니다. 끝까지 들고 있어요. 끝까지 들고 있어야 돼요. 글자 보이게끔 들고 계셔야 돼요. 지금 13번도 내렸다가 다시 들었어요. 어디로 화면에서 도망가면 안 돼요. 끝까지 들고 있어야 됩니다. 4번 합선이 답이었습니다. 정답판 내려주십시오. 정답판 내려주십시오. 이게 누전 이런 걸로 지금 많이 헷갈리는데 합선이었어요. 선이 이제 맞닿아가지고 그렇게 스파크가 일어나고 고열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은 합선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겠죠. 그래서 항상 집에 있는 가전제품 그러니까 전기제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연식이 오래된 것들은 잘 살피고 새것으로 교체해서 쓰는 게 안전합니다. 이런 것들은 오래오래 쓴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전기선이나 이런 제품들은 상태를 잘 보고 쓰셔야 됩니다. 이제 안전골든벨 일곱 번째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쓰나미의 전조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바람이 분다. 2번 바다가 부글부글 끓는다. 3번 땅이 흔들린다. 4번 하늘의 이상한 형태의 구름이 생겨난다. 쓰나미의 전조현상으로 아닌 것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이 문제는 선생님이 봐도 되게 어렵다 싶었는데 일단 공부를 다 하셨을 거니까 1번이 바람이 분다. 2번이 바다가 부글부글 끓는다. 3번 땅이 흔들린다. 4번 하늘의 이상한 형태의 구름이 나타난다. 이 중에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판 틀어주세요. 보이게끔 틀어야 됩니다. 글자 숫자 적을 때 웬만하면 좀 크게 적어주면 고맙겠어요. 4번도 있고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22번 효민 학생 조금만 위로 들어볼까요? 보드판을 글자가 잘 안 보여요. 숫자가 3번을 선택한 친구도 있고 정답은 제가 발표하더라도 내리면 안 돼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1번 1번 바람이 분다가 전조현상으로 옳지 않은 거라 그래요. 쓰나미와는 관계없이 1번을 선택한 친구들만 통과되고 나머지 계속 들고 계셔요. 확인할 때까지 들고 계셔야 됩니다. 글자가 22번도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들고 있어야 돼요. 1번 현재까지 6명의 학생들이 통과를 했네요. 정답판 내려주십시오. 정답판 내리시고 27번 내려도 돼요.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설마 한 문제 더 푼다고 다 떨어지진 않을 거고 한번 가볼게요. 여덟 번째 문제 나갑니다. 이 물질은 각종 플라스틱 제품 헤어스프레이 또 세제나 샴푸 세례 가구와 벽지 등에 이렇게 화학 제품으로 만들어진 물건에서 발생을 합니다. 많은 생활용품 속에 포함된 건데 이게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서 건강을 위협해요. 이게 뭘까요? 1번 오존 2번 환경호르몬 3번 전자파 4번 방사선 잘 고르시기 바래요. 이런 화학 제품으로 만들어진 물건에서 발생하는 건데 이러한 것들을 잘못 쓰게 되면 이게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서 우리 몸을 해치게 되죠. 오존이냐 환경호르몬이냐 전자파냐 방사선이냐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보죠. 일단 현재까지 6명이 남아있는데 모두 2번을 선택했습니다. 역시 실력파들입니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저 환경호르몬 일종의 내분비 장애물질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 지가 진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호르몬인 것처럼 돌아다니면서 몸을 헤쳐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친환경적인 제품을 써야 되고 또 이런 환경호르몬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이나 화학 제품으로 만든 걸 덜 써야겠죠. 그래서 분리수거라든지 재사용이라든지 재활용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많이들 아마 학교에서 배우고 그런 또 캠페인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6명의 친구 정답판 내려주십시오. 계속 한번 가볼게요. 아홉 번째 문제 나갑니다. 추석이나 설, 명절 이렇게 장기간 집을 비울 때 우리 집에 가스 안전관리 방법 중에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집에 돌아와서는 창문을 열어서 충분히 환기를 지킨다. 2번 집을 나서기 전에 가스밸브를 확인한다. 3번 집을 나서기 전에 문 단속을 철저히 한다. 4번 집에 돌아와서는 가스 냄새가 나난나나 확인을 한다. 이 중에 가스 안전관리 방법 중에 올바르지 못한 거 가스 안전관리 방법하고는 별 관계 없는 거를 찾으시면 됩니다.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어디 보자. 3번도 있고 1번도 있고 23번에 우리 친구들 뭐라고 적었어요. 3번 적었네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5 이런 데니까 잘 나가다가 재윤 학생 그렇지. 들고 있어야지 틀렸어도 들고 있어야 돼요. 까먹으면 안 돼요. 정답판 내려주십시오. 정답판 내려주시고 3번 집을 나서기 전에 문 단속을 철저히 한다는 것은 가스 안전관리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가스 안전관리와 직접적역으로 관련된 것은 1번, 2번, 4번이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다섯 명의 친구들 계속 가볼게요 열 번째 문제 나갑니다 이사를 할 때 이사하는 그 차, 트럭, 화물차에 실어서는 안 되는 걸 고르세요 1번 휴대용 가스레인지 2번 가스통 3번 캐비넷 히터 4번 가스레인지 이 중에 우리가 이사를 할 때 1톤 트럭이다, 몇 톤 트럭, 화물차 부르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임의대로 실어서 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걸 고르면 돼요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십시오 최종 다섯 명의 용사들이 지금 다 2번을 선택했습니다 가스통 정답은 2번입니다 가스통 그렇지, 잘 맞췄어요 깔끔하게 정답판 내려주십시오 정답판 내려주시고 한 두 문제 더 풀어보고 정답판 내려도 돼요 27번 내리시고 계속 이렇게 남아있으면 제가 패자발전투를 가도록 할게요 11번 문제 나갑니다 전선 피복이 손상이 됐어요 그래서 전기가 새거나 또는 손상된 피복으로 다른 전기기구 등으로 이게 전기가 흘러가는 현상이 있어요 이거를 주관식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전선의 피복, 전선의 그 비닐 껍질, 껍데기가 이게 좀 벗겨지긴 한 거예요 이렇게 손상이 됐어 이쪽으로 다른 전기기구 등으로 전기가 흘러가 우리가 잘못하면 전기기구 등이 큰일 나죠 그렇죠? 이걸 뭐라고 할까? 주관식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이야, 여러분들 선생님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요 합선이나 이런 거 아까 문제 냈었잖아요 그렇죠? 정답은 누전입니다 누전 다 답을 적어주셨습니다 다섯 명의 친구들 정답판 내려주십시오 잘하고 있어요 문제 푼 김에 12번까지 가고 패자벌천 이어가겠습니다 열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12번 문제 역시 주관식입니다 사고 등으로 갑자기 정신을 잃은 사람을 머리는 뒤로 젖히고 코를 손으로 잡고 입으로 공기를 불어넣어주는 응급조치 있죠 아마 학교에서 소방관 선생님들이 오셔서 가르쳐주고 그랬을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주관식입니다 사람이 갑자기 사고 등등해서 쓰러진 거예요 정신을 잃은 거예요 이때 우리가 목을 뒤로 젖히죠 그리고 입을 코로 손으로 잡고 입을 손으로 벌려가지고 공기를 불어넣지 않습니까? 후 이렇게 배웠죠? 심장 압박도 하고 이 과정 이거를 뭐라고 할까? 입으로 공기를 불어넣는 그걸로 생각하세요 주관식입니다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어디 보자 인공호흡 인공호흡 5명의 친구들 전부 다 인공호흡이라고 적어줬습니다 정답은 인공호흡 맞습니다 축하합니다 5명의 친구들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아마 앞으로 문제 계속 풀어도 이 5명의 친구들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답판 내려주시고 정답판 내려주시고 저희가 문제를 풀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초반에 많이 탈락을 했어요 그래서 패자부활전을 해서 많은 친구들이 같이 또 한 번 가볼 수 있는 많은 친구들이 같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패자부활전을 위해서 화면 열어드립니다 자 어서 오세요 다시 왔어요 다시 왔어요 이럴 때 박수를 많이 쳐야 돼 와 하면서 박수를 많이 쳐야 돼요 그래야지 그 기운이 같이 간다고 박수를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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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잘 들어요 패자부활전 문제는 정말 쉽습니다 OX로 나갑니다 화이트보드에 동그라미나 가위표만 쓰면 돼요 문제가 굉장히 쉬워요 찬찬히 생각하고 푸는데 이건 역시도 정답판을 내리라 하기 전에 정답판을 내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앞서 지금 정답판 미리 내리는 바람에 탈락한 친구도 있잖아요 그죠? 또 중간에 깜짝 놀라서 다시 드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절대로 정답판 미리 내리면 안 돼요 자 준비 패자부활전 문제 나갑니다 과격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산책 정도의 운동을 하고 잠을 자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된다 맞으면 동그라미 아니면 가위표 쉽죠? 쉽죠?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숙면을 하기 위해서는 과격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산책 정도 운동을 하고 자는 게 도움이 된다 맞으면 동그라미 아니면 가위표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여기서 오늘 틀리면 안 X도 있어요 X도 있어요 14번은 지금 버퍼링입니까? 네 잠깐만 기다릴게요 신호가 아직 안 들어오고 있어서 나머지 지금 다 카메라에 화면에 화이트 보드가 잘 보이게 자기 얼굴은 안 나와도 돼요 얼굴 안 나와도 돼 31번 학생 그렇지 자기 얼굴 안 나와도 돼 정답이 보이게 들어주세요 14번은 아직 모르겠네요 그죠? 신호가 여러분 잠깐만 들고 있어요 아 오케이 확인됐습니다 정답은 다 동그라미인데 보자 3번이면 의성초등학교 채윤 학생 채윤아 한번 생각을 바꿀 기회를 줄까? 채윤이 어떻게 생각해? 다른 친구들 지금 다 들어와 있으니까 예 폐자부활체인데 이거는 깔끔하게 이미 그죠? 정답은 동그라미입니다 동그라미 자 이제 정답판 내리세요 전원 다 통과 한 걸로 하고 저희가 깔끔하게 문제 맞추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배우는 데 의미가 있는 거니까 또 2부 일정을 같이 함께 가는 걸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답판 내리시고 과격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산책 정도 운동을 하고 잠을 청하는 게 잘 자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억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세요 자 이제 최종전 13번째 문제가 되죠? 13번째 문제 나갑니다 신부 동상의 처치법이 잘못된 것을 고르십시오 1번 따뜻한 물에 담근다 2번 동상 부위는 마른 드레싱으로 감는다 3번 동상 부위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손으로 문지른다 4번 전문의의 치료를 받도록 한다 이 중에 신부 동상의 처치법이 잘못된 것을 고르십시오 객관식이니까 숫자만 적으면 됩니다 1, 2, 3, 4번 중에 5초 들입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그대로 들고 있어야 됩니다 오답이어도 들고 계셔야 됩니다 오답이어도 들고 계셔야 됩니다 그대로 들고 계세요 3번도 많이 보이고 4번도 있고 2번, 1, 2, 3, 4번 골고루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신부 동상인 경우에 처치법이 잘못된 것 정답을 발표해도 정답판을 내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들고 계셔야 됩니다 30번 친구 얼굴 말고 정답 보여주세요 30번 친구 정답 보여주세요 조금만 더 위로 들어볼래? 카메라 쪽으로 그렇지 31번도 정답판 숫자가 안 보여 그렇지 그렇지 다들 자기 얼굴만 보는데 얼굴 안 나와도 돼 숫자 보이게 해줘요 정답은 37번 손가락 3개가 3번이라고? 오케이 정답은 3번입니다 그대로 들고 계세요 보드판 움직이면 안 돼요 그대로 들고 계셔야 됩니다 오답이어도 들고 있어야 됩니다 내리를 할 때까지는 들고 계셔야 돼요 동상 부위를 이렇게 손으로 문지르는 것은 더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따뜻한 물에 담근다든지 마른 드레싱으로 감든지 꼭 전문의의 치료를 받아야 돼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정답판 내려주십시오 37번 학생 손가락 신호는 저희가 이해를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헷갈리게 적지 마세요 손가락 신호 제가 보고 이제 이해를 한 거니까 탈락한 친구들도 계속 문제를 푸는데 탈락한 친구들은 화이트 보드판에 숫자는 적지 마세요 미리 적고 들고 하는 상황에서 남들이 볼 수도 있으니까 그냥 화면을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최종전 14번째 문제 나갑니다 주관식입니다 주관식 사람이 차도 위를 이렇게 가로로 건너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도로 표지를 설치한 길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주관식입니다 우리가 차길을 건너갈 때 여기로 건너야 되잖아요 함부로 건너면 무단횡단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차길을 건너갈 때 건너는 그거 그걸 적어주시는 거예요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은 들어주세요 주관식인 경우에는 표준 국어법에 맞춰서 5탈자를 다 보게 됩니다 6번 친구 앞으로 화면 잘 보이게 내밀어 보실래요? 6번 인도라고 적었나요? 지금 인도 횡단보도 횡단보도 신호등도 있고요 끝까지 들고 계셔야 됩니다 정답은 8번 학생 잘 보세요 횡단본후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답은 횡단보도입니다 그대로 들고 계셔야 돼요 인도 우리가 이제 도로교통법에는 이걸 보도라고 하죠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길이고 차도는 차가 가는 길인데 오늘 문제는 뭐였어요? 이 차도를 가로로 건너는 건너는 여기를 뭐라고 하느냐 이 길을 횡단보도죠 신호등이 있거나 하는 그 횡단보도 횡단보도가 정답이었습니다 나머지 5자에 있는 친구들 인도 또 신호등은 다 오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내려주십시오 잘 맞췄고요 계속 문제 이어가겠습니다 15번째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자연 방사선이 아닌 것을 고르십시오 1번 우주방사선 2번 의료용 X선 3번 음식물 내 방사선 4번 지각 방사선 이 중에 자연에서 발생되는 방사선이 아닌 것 그러니까 인공적인 걸 고르면 되겠죠? 그렇죠? 보기에 답이 보이잖아요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은 들어주십시오 여러 방사선 중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거 아닌 거 2번이 보이고 4번도 보이고 17번 학생은 1번입니까? 4번입니까? 1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7번 학생이면 4번, 2번 다양하게 나옵니다 숫자 다 보고 계시죠? 지금 22번 학생은 2라고 적은 거네요 2라고 적었고 정답은 정답을 발표해도 내리면 안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의료용 우리가 병원 가서 정형외과나 병원 가면 X선 찍잖아요 이건 인공적으로 의료용으로 쓰는 거라서 인공적인 방사선이 되겠습니다 2번이 답이었습니다 아쉽게 다른 번호 1번이나 4번은 5답이 되겠습니다 다 됐죠? 정답판 내려주십시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라요 16번째 문제 나갑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이 아닌 것을 고르십시오 1번 노로바이러스 2번 말라리아 3번 살모넬라 4번 황색포도상구균 이 중에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다 좋은 건 아니죠 4개 다 좋은 건 아닌데 이 중에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이 아닌 거 아닌 거 5초 드립니다 5 4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객관식은 숫자만 적으면 됩니다 숫자가 잘 보이게 앞에 좀 들어주시고 1,2,3,4가 골고루 다 분포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하게 고민들을 하셨는데 정답을 발표해도 끝까지 들고 있어야 돼요 정답은 2번입니다 말라리아는 모기를 매개로 하는 위험한 병이죠 특히나 동남아시아 국가나 아프리카 쪽에는 말라리아 예방접종 없이 하면 큰일 납니다 2번이 답이었습니다 나머지 노로바이러스나 살모넬라 포도상 구교는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죠 끝까지 들고 계셔야 됩니다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2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아쉽게 탈락이 되겠습니다 정답판 내려주십시오 오늘은 전체 7명 중결 진출 포함해서 금, 은, 동, 동 2명까지 총 11명을 뽑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11명이 누가 되고 안 되고도 의미는 있겠지만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저희 안전 골든벨이 추구하는 것은 끝까지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안전에 대해서 내가 학습한다 이게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문제 나갑니다 좀 길죠? 염색을 하다가 염색약이 눈에 들어갔어요 이 때 응급처치법은 무엇일까요? 1번 감은 눈 위로 이온음료를 부어서 씻는다 2번 감은 눈을 억지로 벌리고 흐르는 물로 씻는다 3번 눈을 꼭 감고 눈물을 계속 흘린다 4번 역시 감은 눈을 억지로 벌리고 바람을 불어넣는다 이 중에 염색약이 머리를 염색하다가 여러분 염색할 얘기 잘 없겠습니다만 이게 눈에 들어갔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을 고르시는 겁니다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십시오 살짝 조금 애매하면서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볼까요? 2번도 있고 1번도 있고 3번도 있고 다양하게 나눠지고 있네요 4번 빼고도 다 나온 것 같네 정답 발표하면 그대로 들고 계셔야 돼요 정답은 2번입니다 그렇죠? 눈을 최대한 억지로 벌리고 흐르는 물로 씻어야 돼요 나머지는 더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2번 끝까지 들고 계세요 2번이 아닌 친구도 저희가 확인하고 감독관님이 정리한 다음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명을 오늘 뽑게 되는데 자 2번 1번 2번 3번 학생 답이고요 12번도 답이고요 18번도 답이죠 저희가 확인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22번 23번 그리고 27번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28번 38번 이렇게 10명의 학생이 답을 맞췄고 나머지는 5답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중결승 진출자 지금 탈락자 중에 한 명을 더 뽑아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정답판 내려주십시오 정답판 내려주시고 제가 번호를 부르면 해당되는 학생은 손을 좀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15번 15번 손 흔들어 봐요 오케이 20번 손 흔들어 옳지 37번 손 흔들고 39번 손 흔들고 지금 불려진 번호 학생 4명의 학생은 일단 이번 문제는 틀렸지만 이 4명 중에 한 명이 중결승 진출자로 선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문제도 같이 푸세요 같이 풀어서 이 4명 중에 학생 중에 한 명이 맞춰서 계속 올라가면 그 학생은 중결승 진출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문제 이어가겠습니다 18번째 문제 나갑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중단 시기 이제 그만해도 된다 그때가 아닌 거를 고르시는 거예요 심폐소생술을 할 때 하다가 중단 시기가 아닌 것은 1번 환자가 사망했다고 판단될 때 2번 응급의료 요원이 도착했을 때 3번 교대자가 있을 때 4번 호흡이 돌아왔을 때 이 중에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말아도 되는 그게 아닌 거 아닌 걸 고르시는 거예요 오셔드립니다 조금 애매할 수도 있어요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십시오 그대로 들고 계세요 그대로 들고 계세요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그 다음에 뭐 4번도 있고 그러네요 그대로 들고 계십시오 3번도 보이고 정답을 발표해도 끝까지 들고 있어야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환자가 사망했다고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의료 요원이 와야 되니까 그대로 들고 계세요 그대로 들고 계세요 어쨌거나 지금 22번하고 12번은 오답이죠 그래서 22번과 12번은 준결진출 확정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준결진출 확정됐고 이제 문제는 그만 풀어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9번 우리 친구도 아까 오답이었죠 그죠 그래서 39번도 이제 최종 그 다음에 20번도 4번을 선택했기 때문에 최종 탈락이 되겠고요 그러면 1번 2번 3번 18번 23번 27번 28번 38번은 금은동을 향해 계속 도전을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남아있는 친구들은 중결승 진출 확정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5번 37번 중에 중결승의 마지막 한자리를 놓고 계속 문제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 끝났고 19번 문제 나갑니다 전염병이 전염병이 다른 곳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소독하고 이동을 차단하는 활동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주관식입니다 주관식 전염병이 다른 곳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우리가 소독하고 이동을 차단하고 이번에 코로나19 터지면서 많이들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뭐라고 할까? 주관식입니다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십시오 자 바로 들어주셔야 됩니다 정답판 아 자가격리도 있고 방역도 있고 폐쇄도 소독도 있네요 소독도 있고 자 정답은 발표되면 기다리세요 내리지 말고 23번 잠깐만 들어볼래요? 글자 잘 보이게 23번 구제역 구제역도 있네요 그죠? 정답은 방역이었습니다 방역 방역을 적지 않은 친구들은 다 탈락인데 일단 15번과 37번은 둘 다 틀렸기 때문에 다시 계속 도전을 할게요 지금 23번 오답이고 38번도 오답이고 18번 자각인도 오답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18번, 23번, 38번은 중결승 진출로 확증을 짓겠습니다 이제 그만 문제 푸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게 1번, 2번, 3번, 27번, 28번 이렇게 5명이 남았죠 5명 중에 1명은 중결승 진출로 넘어가겠고 나머지 4명이 금은 동상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 풀면서 1, 2, 3, 27, 28번 학생 또 이 중에 15번과 37번 중에 누가 또 중결승에 합류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정답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끝까지 집중해서 잘 풀고요 1번과 2번, 3번, 27번, 28번 학생 화이팅 한번 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금은 동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15번, 37번도 둘 중에 한 명의 중요승 올라가요 둘도 화이팅 그렇지 힘내요 자 이제 20번 문제 나갑니다 주관식입니다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 함량, 재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조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과 다른 의약품을 조제하는 그 행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의사 선생님이 이 환자에게 이 약을 지어주세요 하고 처방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약국에 이 A라는 약은 없어도 이 약과 성분이 똑같은 다른 B약이 있어요 그 B약을 줄 수가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 이거예요 이거 주관식이에요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십시오 아이고야 15번 몰라요 어떡하니 37번도 오답이면 또 같이 풀 수 있어요 1번 학생 1번 학생 글자가 잘 안 보여요 보여주세요 1번이 글자가 잘 안 보여요 뭐라고 적었지? 몰라요 몰라요 2번 대체조제 자 그러면 이렇게 가만히 들고 계세요 가만히 들고 계세요 정답은 대체조제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고 계세요 대체조제가 정확한 답이거든요 그래서 2번 학생은 금상 1등 확정입니다 2번 확정이고요 3 자 종을 좀 이따 칠게요 종을 좀 이따 칠게요 골든벨 확인할 때 좀 이따 칠게요 지금 다시 화면 띄워주세요 3번은 대체라고 적었잖아요 대체라고 적은 이거는 대체조제와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렇죠? 조제가 들어가야 명확한 답이거든요 3번 학생도 오답이 되겠고 나머지는 다 처방과 더불어서 다 오답입니다 그대로 냅두고 15번 37번 살려주세요 화면 아직 둘 중에 둘 다 오답이라서 문제 계속 풀어야 됩니다 2번은 골든벨 확정이니까 기다려주시고 다 풀고 나서 골든벨 종합은 다시 올려드릴게요 2번 내려주시고 보드판 다 내리세요 보드판 다 내리시고 2번은 이제 기다려야 문제 안 풀어도 돼요 2번은 결정이 났어요 2번은 화면 꺼주셔도 됩니다 2번 학생 화면은 잠시 아웃시켜주셔도 돼요 안 헷갈리게 오케이 자 이제 금상은 2번으로 확정이 되었고 이제 은상과 은상 한 명이죠 동상 두 명 그리고 중결 진출자 나머지 6명은 확정이 됐습니다만 15번 37번 중에 중결 진출자 한 명이 더 나오게 됩니다 끝까지 뽑아 보겠습니다 21번 문제 나갑니다 21번 문제 다음 중 감전방지를 위한 접지 설치 대상이 아닌 것은 문제 어렵다 1번 전기기기 금속제 외함 2번 2번 이중 절연 전기기기 3번 휴대용 전기기기 4번 변전소 울타리 이 중에 감전방지를 위한 접지 설치 대상이 아닌 것을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하세요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십시오 그대로 들고 계세요 그대로 들고 계세요 4번도 있고 4번도 있고 3번 2번 학생은 이제 안 풀어도 돼 2번은 내려요 자기는 1등 확정됐어 4번도 있고 3번도 있고 37번도 3번을 선택했고 2번도 있고 정답을 발표할 건데 정답 발표되도 끝까지 들고 있어야 돼요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27번과 28번이 답을 맞췄고 1, 2, 3번은 지금 다 오답이 됐죠 또 15번, 37번도 둘 다 오답이어서 계속 다시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답판 잠깐 내리겠습니다 정답판 내리고 여기서 선생님이 설명을 좀 정리하고 갈게요 일단 접지라는 거는 접지를 하지 않으면 감전이 될 수가 있어요 전기를 찌릿찌릿 느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집에 쓰는 멀티탭 있죠 멀티탭도 꽂는데 꽂는 구멍 두 개만 있는 게 있을 거고 옆에 약간 구리선이 보이면서 옆으로 뭔가 닿는 게 있을 거예요 이게 접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더 안전하거든 이런 부분들 잘 보고 써야겠죠 그러면 일단 1등 금상은 우리가 아까 2번 출전자 확정이었어요 근데 지금 27번, 28번이 동시에 문제를 맞췄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명은 은상이 되고 한 명은 동상이 됩니다 그래서 27번, 28번은 어쨌든 동상은 확보했어요 누가 은상이 될지 지금 문제를 같이 풀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1번, 3번 동상이 누가 되느냐 중견 진출로 누가 가느냐 이게 결정이 될 거고 15번, 37번은 둘 중에 한 명은 완전히 탈락이 될 거고 한 명은 중견 진출이 되게 됩니다 계속 같은 문제를 우리가 풀어가겠습니다 집중하시고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난히 교통 상황이 복잡해집니다만 제가 잘 정리를 해놓겠습니다 22번 문제 나갑니다 의약품이나 그 의약품에 용기나 포장을 뜯지 않고서는 그 용기나 포장을 개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객관식입니다 그러니까 용기 뚜껑을 돌리면 예를 들어 열리지 않습니까? 이거를 더 안전하게 이거를 바로 돌리지 않게 뭐를 더 하는 게 있겠죠? 1번 봉합 2번 밀폐 3번 기밀 4번 결합 이 중에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뜯지 않고서는 그 안을 개방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 거 제품의 안전성을 위해서 아이들이 함부로 만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추가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봉합이냐 밀폐냐 기밀이냐 결합이냐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판 열어주십시오 들어주세요 어디 보자 어디 보자 1번 2번 4번 4번 1번 2번 정답을 발표할 건데 끝까지 들고 있어요 끝까지 들고 있어야 돼요 정답은 1번입니다 봉합 끝까지 들고 있어요 끝까지 들고 있어 일단 준결승 진출을 할 수 있는 한 명 15번과 37번 도전자 중에 15번 학생은 최종 탈락이 되겠고요 37번이 준결승 진출 확정입니다 두 학생 축하드리겠고 두 학생은 다 화면 꺼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은상이냐 동상이냐 27번 28번은 문제를 계속 풀어야겠어요 둘 다 똑같이 오답이고 1번과 3번은 한 명은 동상이고 한 명은 준결 진출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을 맞춘 1번 1번 학생이 동상 확정입니다 그리고 3번 학생은 준결승 진출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1번 3번도 화면 꺼주셔도 됩니다 이제 27번과 28번만 화면 정리한 다음에 은상이냐 동상이냐를 놓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 28번 학생은 마지막까지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27번 28번 지금 많은 학생들이 도전을 해서 준결승 진출의 7명 동상 한 명 확정이 됐고 금상도 확정이 됐어요 은상의 주인공 27이냐 28이냐를 놓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정답판 내려주세요 규빈 학생과 현구 김규빈 안현구 둘 다 안평초네요 규빈이는 5학년 현구는 6학년 과연 선배가 은상이냐 후배가 은상이냐 두 사람을 위한 문제 23번 문제로 풀겠습니다 문제입니다 다음은 고혈압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를 고르세요 틀린 거 1번 고혈압은 적절한 생활습관의 개선이 되면 약물 투여를 줄이거나 중단 가능할 수 있다 2번 많은 양의 커피는 혈압 상승에 영향을 준다 3번 저혈압은 고혈압보다 대부분 더 위험하다 4번 체중 감량, 금연, 운동요법 등이 중요하다 이 중에 고혈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십시오 객관식이니까 숫자만 적으십시오 다 적었죠? 5초 드릴게요 기다리세요 5, 3, 3, 2, 1 두 친구는 눈빛이 잘 모르겠어요 정답은 들어주십시오 규빈이는 1번, 현구는 3번 정답자가 나왔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현구 학생이 은상 28번이었죠 그리고 규빈이 27번 참가자가 동상이 되겠고요 나머지 몇 분이니? 1번, 3번 또 이따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7명의 학생이 정해졌습니다 정답 한번 내려주십시오 내려주십시오 이따가 저희가 정리를 해서 준결승 진출자 그리고 금운동 수상자 마지막에 금상을 발표하면서 골든벨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앞서는 교통정리 때문에 미처 못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화면 전체 열어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또 선물을 추가로 드리는 시간을 마련해야겠지요 오늘은 모범 학생 2명과 이행시로 가겠습니다 이행시 잘 들으세요 여러분 모든 학생들이 보드판에 적어서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드판에 적을 때 우리 현장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감독관 선생님들이 잘 볼 수 있게 글자 크기를 좀 또박또박 적어주길 바라요 오늘 이행시 주제는 안전입니다 안전 이행시 지금부터 작성하십시오 오늘 학생들이 생각보다 꽤 많은 문제를 풀었어요 문제를 풀면서 안전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아 이렇게 실천해야겠구나 이렇게 배우는 날이었습니다 2022 안전 골든벨 골든벨 경산북도 어린이 퀴즈쇼 오늘은 의성 예선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 대회를 우리 경북일보가 주관을 해서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났었습니다만 아직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올해까지는 이렇게 비대면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모르죠 연말 연말 준결 결승 때는 더 방역이 좀 풀려서 현장에서 만나서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의성 예선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전 다 적었나요? 야 모두판! 하하하하 아직 돌 적었다고 도리도리도리도리 다 적은 친구들은 화면에 보여주세요 선생님들이 볼 수 있게 글자가 잘 보이게 글자가 잘 보이게 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주 그냥 깔끔한 친구들이 있네 안! 안전한! 전! 전교생 예 안전이 우선인 안전은 정말 대단하니 실천하자 이런 친구도 있고 야 춘산초 김정현 확 온다 안! 안 지키면 전! 전 죽을 수 있어요 야 너무 너무 확 오는데 21번 안전하지만 뭐 이렇게 또 푸는 친구도 있고 안전하게 살고 전기에 감전이 안 되게 이런 친구도 있고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하자도 있고 들고 있습니다 자 요거 저기 어떻게 감독님 선택하셨습니까? 이행시 받을 친구? 예 그 두 명도 같이 알려주시면 아 띄울 거예요 자 그러면 안전 이행시 그대로 들고 있어요 첫 번째 선물의 주인공 띄워주십시오 누굴까요? 아 이름이 안 보인다 얘 누구니? 얘 누굽니까? 안전은 정말 대단하니 실천해요 약간 정을 전으로 했습니다만 이거 누구죠? 19번 학생 점곡초 4학년 김서은 친구에게 일단 첫 번째 선물 준비해 드리겠고요 두 번째 안전 누굽니까? 26번 안평초 4학년 이예서 어린이 안전 골든벨 참가 학생들 전부 상 받았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모두 보도판 내려주시고 다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지 않으면 전 죽을 것 같아요 확 와닿았습니다만 밖에 선생님들은 우리 4학년 후배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양보를 해주셨네 고맙습니다 김서은 이예서 어린이에게 선물 드리겠고요 모범 학생 모범 학생 선택하겠습니다 32번 참가자 단밀 초등학교 4학년 김현서 어린이 또 40번 다인 초등학교 4학년 엄태서 어린이에게 선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4명 준비해 드렸고요 자 오늘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 안전 골든벨 경산북도 어린이 퀴즈쇼 의성 예선 준결승 진출자입니다 의성초 6학년 이채윤 안개초 5학년 김미주 안개초 5학년 김경훈 가음초 6학년 박창순 점곡초 4학년 오임호 가음초 6학년 김효민 의성 북부초 6학년 서정민 축하합니다 계속해서 동상 주인공입니다 동상 의성초 4학년 손채원 안평초 5학년 김규빈 은상은 안평초 6학년 안현구 영광의 금상 골든벨을 울린 주인공 의성초 5학년 마라희 라희 라희 친구 축하해요 라희는 아마 제 기억에 작년에 언니가 그죠 잘했죠 마 뭐였는데 마소이였죠 이야 자매가 아주 그냥 훌륭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금은 동상을 포함해서 준결승 진출자 7명 총 11명의 친구들이 의성을 대표해서 앞으로 열릴 준결승에 도전하게 됩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준결승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연말에 준결승전 왕중왕전 진행되니까 일정은 추후에 제가 정해서 학교로 안내해 드립니다 잘 챙겨 두셨다가 준비 잘해서 도전을 하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대회 이 영상 또 중간중간 사진은 저희 경북일보 홈페이지에 게재가 됩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나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늘 강조하지만 오늘 배운 안전지식 꼭 기억하고 실천하는 어린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잘 알려주는 그런 어린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2022 안전골든벨 경상북도 어린이 퀴즈쇼 의성예선 지금까지 진행해 아나운서 이도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